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언제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맨정신으로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는 언제쯤일까 점심을 막 마치고 난 다음에 온라인판 조슬보를 켜니까 톱기사가 군 사망조사의 천안함 재조사 중단 분노 확산의 진정각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죠 나라가 미쳤다라는 그런 거친 표현을 일삼는 네티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재조사를 시도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여론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재조사를 강행했을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중앙일보는 천안함 재조사 한다더니 역풍 맞고 판단 뒤집은 문직속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뜻입니다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직속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스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 날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사건을 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규명위는 아마 이날 전체의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재조사를 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재조사를 아마 밀어붙였을 겁니다 바로 그 기사의 하단을 보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부의 입장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밝혀라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한단 말인가 이 같은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에 또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밝혔습니다 온라인판 신문의 천안함 재조사 각하 바로 그 밑에는 오늘 자 사슬이 실렸습니다 3일이면 다 맞힐 백신을 갖고 매일매일 찔끔찔끔 접종 한심한 면피 형태라는 그런 조선일의 사슬이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접종 속도가 가장 느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최후진국 수준의 접종 속도를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 속도가 낮아 않는 것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티를 가능한 내지 않기 위해서 접종 능력보다 훨씬 못 미치게 접종 속도를 느리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는 문지지율 32% 역대 최저 콘크리트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서다 이런 내용이 그냥 점심 먹고 온라인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보면서 그냥 눈에 들어온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자성으로 보면 그냥 사필 기정이죠 모든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 집권 4년, 윗선, 거짓, 무능, 무식, 돌팔이 경제학, 경제생태계 파괴 앞으로 이렇게 발생한 이 업보를 어떻게 다 갚으려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정직하게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투명하게 매사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그렇게 꼭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건전한 상식으로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약인데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늦은 감이 참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 운영하는 것이 힘든지 국민들 입장에 한 번만 서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훤히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요령을 피우고 항상 꼼수를 꾸미니까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